네, 이번 시간에는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보안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무술. 여러분들 무술 배워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 그리고 합기도를 배웠는데요. 합기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뭘 배우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낙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낙법이 뭐냐면 넘어지는 방법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안 다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하면 덜 다칠 것이냐 자, 그거를 이제 연습하는 것이 낙법인데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낙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낙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낙법이라는 것을 먼저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낙법을 조금 더 일반적인 말로 표현해보면 실패하는 법 또는 실패하지 않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무술을 배운다고 하면 누구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하는 법이라고 할 텐데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이 실패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성공하는 법을 자신있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실패하는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좀 더 자신감 있게 성공에 도전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면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가지 성공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 또는 승승장구하던 조직이 이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들 우리 자주 보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사실은 앞에서 있었던 성공들은 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실패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패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의 중요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정보를 비즈니스적으로 사용하는 것 정보를 어떤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 바로 이 정보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코드일까요? 물론 코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코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작성한 로직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복구 가능합니다. 다시 개발하면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하지만 잊어버리면 결코 복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데이터라는 것은 이 정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정보 기술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정보, 바로 이 데이터 자체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두 대의 컴퓨터, 한 대는 클라이언트, 한 대는 서버 컴퓨터를 배웠는데요. 바로 이 서버 컴퓨터는 이 중요한 데이터가 살아가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버에는 데이터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살고 있는 서버에 우리가 접속할 때는, 접근할 때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접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농담 반으로 많이 하는데, 서버에 접속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샤워를 깨끗하게 몸을 하고, 또 옷도 이제 정갈하게 입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책상도 깔끔하게 좀 치우고, 그리고 좀 잠이 오면 좀 자고,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좀 고민거리가 있으면 나중에 서버에 접속하고, 그리고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장시간에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해놓고 서버에 접속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 실서버에 접근하고 있어, 나는 지금 실서버를 다루고 있어, 나는 지금 실서버를 사용하고 있어, 이런 신호를 자기한테 끊임없이 주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실수는, 서버에서 일어나는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감수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버가 중요하다, 또 보안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또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정, 또는 감수성, 또는 습관, 이런 것들은 차에 전달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좋은 엔지니어는 비극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머리로 보안이 중요해, 서버에 접속할 때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속까지 내려오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불구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그걸 리마인드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비극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은, 그거는 언제까지나 필연적으로, 이 관념적인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비극은, 회사의 시스템이 뚫렸다.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타격을 입었지만,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꺾이거나 파괴되지 않을 만큼의 적정 수준의 비극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수련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행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책임자라고 한다면, 그런 비극을 꼭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보 담당자, 이 보안 담당자와 일하는 분들이라면, 이 보안 담당자가 뭔가 병적인 느낌으로, 병적으로 보안에 집착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보안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사실 최고의 보안 담당자는 우리 시스템에 침입해서, 우리 시스템을 망하기 직전까지 몰아갔던 크래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안이라는 것은 보안 담당자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안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과 모든 체계들이, 그것에 협조했을 때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어떤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구성원들이 결코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한 심각성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보안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 침입한 크래커, 그 크래커로 인해서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크래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역설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농담 반이지만. 자 그렇다면, 최고의 보안 전문가만이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나 최고의 보안 전문가가 필요한 걸까요? 물론 보안 전문가가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심각한 일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보안의 문제로 인해서 그 시스템이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재기불가능한 상태로 상태가 되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안적으로 다소 취약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보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이 보안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보안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그 각각의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지킨다면, 바로 이런 좋은 습관만으로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이 보안적인 비극 속에서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헬멧이 있는데요. 사실 헬멧은 가까운 데에서 총을 쏘면 뚫려요. 서총 같은 걸로 좋은 각도로 쏘게 되면 뚫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헬멧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총알이라는 것이 멀리서 날라올 수도 있잖아요. 또는 각도가 빗나가서 이 헬멧을 뚫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총알이 아니라 돌이 날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이 헬멧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보안 수단을, 포괄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헬멧을 쓰는 거고 헬멧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좋은 습관에 대한 몇 가지 지침들만 잘 따라주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수많은 외부적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실패하는 방법으로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이 보안이라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떠한 보안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위협은 어떻게 디펜스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